마지막 주제입니다.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나라의 의료 수준을 파악할 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얼마나 많이 살려냈느냐 그게 이제 의료 선진화를 평가하는 지표지 않습니까? 그냥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죽는 겁니다. 의료 사태는 즉시의 수술을 못 받거나 아니면 언급처치가 안 되거나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는 거죠. 살릴 수 있는 환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면 가느냐.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하태웰 의원의 노한규 원장이 올린 거리입니다. 노한규 원장이 올리셨기 때문에 뭐 거짓말이야 이런 게 저는 없을 거로 봅니다. 위장출혈 증상을 보인 작년에 A씨는 50대입니다. 직접 자가운전을 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찾은 일천병상 대규모 병원에서는 내시경을 해서 지혈을 할 수 있는 소확기 내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장에 출혈이 있으면 내시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검사를 해가지고 위치를 찾았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지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소확기 내과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는 다른 병원을 방문할 것을 금고받았고 다른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치료가 늦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위에서 계속 출혈이 일어난 거죠. 위장출혈은 대부분 내시경을 통해 손쉽게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A씨의 사망은 윤석열발 의료공백상태가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궁금한 것은 일천병상 정도 되는 큰 병원인데 내시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출혈이 어디서 일어난지를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50대의 A씨가 돌아가신 겁니다. 의료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돌아가지 않은 분인 거죠.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피해자가 이분뿐이겠습니까 이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의 가족은 의료공백의 피해가 직접 제게도 닥치게 되리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대통령 내외가 근익위원회의 모국장을 줄인 사귄자란 전현희 의원의 주장에 저는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 A씨의 죽음에는 뭐라는 표현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노한규 전 대한의사의 배장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위장출혈이 그렇게 겁난 병이냐 상식적으로 겁날 것 같아요. 피가 흐르니까 그게 계속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AI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위장관 출혈은 심각한 상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망률이 약 10%에 이릅니다. 출혈의 원인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고쳐야 되는 질병입니다. 위장관 출혈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혈 혈변 복통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환자가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셨는데 적시에 치료를 받았으면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보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의료 파국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민감하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정성 거를 이렇게 경험하지 않게 되면 부정성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건전하고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잘 다니는데 의료 사태냐 의료 파국 같은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본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멀리 중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더라도 자기 손에 이름들 뭐죠 가시 이름들 들어있는 것만큼도 여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부분을 그렇게 잘 지적하지 않습니까 뭐 의료 파국 그런 거 없다. 아주대 무슨 언급실 폐쇄 그런 거 없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게 아주 편리하게 사는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살릴 수 있는데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내용이 뭔가 아니까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언급 내시경이 필요한 토요일 내지 객혈 환자들은 아무것도 갈 곳이 없어서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노한규 원장이 말씀하시는 작년 A씨가 위장출혈로 여러분들 돌아가신 거나 이 의사분이 이야기하는 거 한두 달이 된 겁니다. 조용히 의료 파국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의료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전국에 400여 곳에 이런 언급실에 다섯 군데밖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의료 파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의료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진행되고 있는데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 하는 거죠.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노한규 원장께서 이야기하신 위장출혈로 돌아가신 분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하단에 아무래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계셨습니까 의사들이 여러분들이 이 글을 많이 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보니까 소확기 뇌과 임상광사도 위장출혈당직을 무서워서 쉽게 지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이게 중대한 그런 병안인 모양이에요. 의사분 같거든요. 이게 김은주님께서 글을 남기셨는데 위장관 출혈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클립 비급여로도 비용을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쉽게 해결할 출혈 부위도 추후 한 수가 예견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수가 문제하고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번 건 수술할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펠로울 때 전문일 때만 하더라도 위장관 출혈, 지혈술 이틀에 한 케이스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의료 상황이 나빠질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아프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의사들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김은주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냐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보시네요. 의료인이거나 의료를 아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 사태는 시작일 뿐입니다. 금시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는 이미 열렸습니다. 제 남편 동기, 2년 후배들까지 모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아직 일부는 절반 시간만 근무 중입니다. 연금 받으니까 관 두려고 하면 주위의 의사 친구들이 다 만류합니다. 너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환자 생기면 토스라도 하지 제발 좀 더 고생해라. 내가 보낸 환자마저 살려라.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권과 공무원과 국민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의사들뿐만 아는 관행이 두구먼요. 한 분 여러분들 글을 쓰는 걸 보니까 이렇게 3차 진료기관 대학병원에 동기나 친한 선후배가 있으면 아름아름으로 급한 환자들을 부탁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그런 것도 줄어드는 건데 그건 의사들이 무엇을 듯 말하는지를 심각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아마 제가 상상할 때는 정식 호수리 여러분들 전원을 못하더라도 그 친한 의사들이 있고 하면 사적으로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담당하는 의사 환자인데 이 수술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관행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는 김은주님이 페이스북에 어떤 경력이라는 걸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전문 용어를 사용하신 걸 봐가지고 의료인이라고 보거든요. 전직 의료인.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그 분야를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분들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의료 사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료 사태도 의료 현장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의료 현장을 떠났지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금세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다양한 배경을 젊은 분, 나이가 드신 분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쉽게 안 끝날 것 같다는 이야기죠. 오래 갈 것 같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대한민국 의료가 뭡니까? 천지개백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는데 한 분 이야기 외에 여러 분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동시에 듣게 되면 사물의 실체나 현상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안 하는 데 도움이 됐겠죠. 윤 대통령께서도 보건복지부의 장차관 이야기에 솔깃하지 않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입장을 균형 있게 들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렁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임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순리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 분 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계시는 분입니다. 조셉홍이란 의사분입니다. 대구의 드림종합병원 진로협력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현직 의사입니다. 2차 종합병원에서 규모가 굉장히 큰 병원 같습니다. 조셉홍님께서 여러분들 적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지금 의료사태를 어떻게 보냐 현직 의사로 지금 어떻게 보냐 현직 의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pH 6.5에 hco3 1.5인 환자가 매우 위중한데 아마 의료수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수시간 대구 경북을 다 뒤져도 도저히 갈 곳이 없으니 받아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직급상 보스가 의사한테 부탁한 겁니다. 다른 데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받아라. 응급실에 연락이 왔습니다. 70대 남자 한다인데 코로나로 리저브 마스크 풀인데 spo2가 80을 못 넘기는 아조테미아조차 심하고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상급종합병원이 있는데 호흡기 내과는 본 적 없는 신규 환자 있으라 수용을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응급실에 전화가 오게 되면 배우과에 계신 분이 오케 해야 여러분들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케이스 모두 CRRT 천만다행으로 아직까지는 살아계십니다. 아마 조치를 재가지고 이제 살게 된 것 같아요. 이 병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조셉홍이라는 분이 의료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미용클리닉으로 취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구의 상급종합병원에 점차 진로 가능한 항목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상종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교수들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개원 1호 또 서울의 여러분들 이동 다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대유행에 곧 연휴에 무슨 아비규환이 펼쳐질지 눈에 손합니다. 계속 의사들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진짜 잘 넘겨야 된다. 그래서 대구 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런 의료 대란에 진로 연락체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일할 수 있는 병원이라도 지원하라고 두 분이나 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돌아오는 공무원의 답변은 연락체계는 이미 있으니까 소용없고 지원할 돈도 없으니까 결국은 알아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현장에 있는 현직 의사가 상황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큰일 나겠다 생각하니까 전국적인 차원을 못하더라도 대구 광역시 차원에서라도 소위 의료전달 체계를 조금 정비해가지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으면 상부상조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제안을 할 정도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추석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굉장히 침대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인력이 안 되고 수용이 불가능한 환자는 받는다면 그것은 환자에게 죄가 됩니다.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문제는 그렇다고 쳐더라도 중증 의료를 떠받치는 스태프들 전문의들 수십 명씩 사직하는데 이제 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중앙정부가 무능하면 지방자치단체라도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시민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는 아비규환 지옥도가 펼쳐질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여름 늘 굉장히 심각하게 보네요 이분은. 여러분 오늘 한 2시간 30분 정도 지금 방송을 했는데 수많은 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 환자도 나오시고 대구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도 나오시고 대구에 계시는 전직 의사분도 나오시고 별별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진로과도 아주 다양하게 병리과 전문의부터 시작해서 언급실 전문의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아주 입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급실 셧다운 위기 문제하고 의료파국 문제를 입체적으로 여러분 다 본 겁니다. 입체적으로.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여러분 다 살펴본 겁니다. 우리는 언급실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배후 진료과를 여러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오늘 저는 머릿속에 완전히 파노라마처럼 다 정리가 되고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다. 의료파국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그것의 가장 약한 고리 약한 부위 전초진이 바로 언급실 부분 중지 전면 중지와 같은 겁니다. 가장 딱한 것은 정책당국자들이 전혀 현실을 실상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문제를 정직하게 봐야 그다음에 해결책이 나올 건데 문제에 다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설문조사에서 50대 50으로 의료파국으로 끝날 것이다 의료수습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중들보다 훨씬 더 비관직인 그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자신이 수행해야 될 직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대 정말 한국의 관료나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수준 이하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시간은 절대 해결해 주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 의료사태 의료파국은 결국은 이렇게 질질 끌게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민심의 쓰나미를 가져올 것이고 정권을 위태롭게 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나 우려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직시해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 문제처럼 그냥 덮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선거는 깨어있는 소수 사람들이 외친 거지만 이 문제는 그냥 어느 집이든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참 딱한 거죠. 딱하고 안타까운 건데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광고 하나 마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방송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 이 이름 없이 삐뚤 없이 이 책은 눈물을 흘리면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구 광역시가 나왔으니까 대구에는 동산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산병원도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의료 성교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독지가들 교회 헌금으로 지어진 그런 병원이지 않습니까 한 몇 해 전에 동산병원 주변에서 이제 강의가 있었을 때 지금 이제 동산병원에는 의료 성교사들의 그런 역사적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름 없이 삐뚤 없이 읽으시고 뜻이 있는 분들은 양하진도 한번 가보시고 성교사들이 묻혀있는 정말 이름 없이 삐뚤 없이 이 나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대구의 동산병원에 여러분들 보존되어 있는 그런 의료 성교사들 흔적들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은 삶의 소중함도 보실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더 할 기회를 가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 이제 미국의 서남뷰의 굉장히 독특한 선인장으로 굉장히 독특하죠 에리조나주의 답사기 에리조나주의 여행기입니다. 여행기 주요지를 계획을 세워서 자동차로 다 돌아보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긴 에리조나 답사기도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시고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이 기독교로 오는 세계역사 이 책은 김동주 교수가 쓴 아주 필생의 역작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선거 부정 문제가 많이 이렇게 가셨지만 뜻 있는 분들은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친 도독놈들 시리죠. 1권부터 5권. 한번 보셔서 참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유산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이걸 뭐 상세하게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니까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는 종의 멍해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종이 돼버린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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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